안녕, 어때요? 반갑습니다. 어, 추워라. 근데 여기 좋다. 물불래? 물! 폭포! 그렇지? 이쁘지? 저 여기에 뉴욕 바닷가재 가재먹으러 왔어요. 여기 수송못 근처에요. 수송못 바로 옆에 바닷가재 먹으러 왔어요. 여기 요리가 바닷가재 양념구이 바닷가재 버터구이 배도 있고 찜도 있고 지금은 양념구이하고 버터구이하고 이렇게 시켜놨어요. 바닷가재먹으러 왔어요. 이제 여기에서 시켜먹고 갈게요. 고기 조금 이따가 수종못에도 한번 갔다가 갈꺼에요 10초 보건 그냥 입고 10초 보건 그냥 입고 입고 여기 수송못이 놓는 곳이예요 저기앞에가 수송못이예요 물, 갓, 고구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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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